마일령 선수가 두번째 이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4번 타자 박병호 밀어수가 우중강 멀리 당장을 넘습니다. 박병호의 시즌 4호 흐름은 스코어 10대4 다시 6점 차로 넥세니어로서가 접수차를 벌립니다. 박병호가 스윙 메커니즘 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끌어당겨서 밀어서 다 넘길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타격을 보여주니까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네요.